리허설 우리 리허설 와애애앤 오어어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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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신나요! 이형 얼굴에 화장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주 이별박물관의 스페셜 게스트,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배우 도희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희씨 하면 응답하라. 1부에서 사투리로 유혹을 아주 가만히 있습니다. 욕쟁이! 욕꾼!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최근에는 작품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았는데, 뭐하고 싶으셨어요? 아, 일이 없어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